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러분들을 위해 몇 가지 조언을 아 지루의 마지막인데 빨리 좀 끝내주지 엄마 온다고 했는데 잘 찾아왔으려나? 어딨지? 귀찮아 굳이 갈 필요 있나 이제 이 교실도 마지막이네 입학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졸업이라니 기분이 묘하네 재밌는 일도 참 많았었는데 그래 얘들아 나중에 시간 되면 보자 잘 지내 이제 진짜 헤어지는구나 얘들아 다 모여봐 사진 찍자 결국 남는 건 사진이야 안 그래? 엄마 이제 가자 어? 벌써 가니? 어 사진은 찍을 사람하고는 다 찍었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졸업도 졸업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돼서 마냥 기쁘진 않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